대전 봉선사가 11년 만에 극락전 아미타부처님과 관세음보살, 지장보살 삼존불저만법회를 봉행했습니다. 2일 봉선사 저만식에는 태고종 영산재 이수자 법성스님과 다솔스님, 조상순 신도회장 등 4부대 중 15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. 주지 혜은스님은 극락전 삼존불저만식은 봉선사의 오랜 수건 사업으로 삼존불저만식을 계기로 불자님들이 마음의 눈을 떠 포교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2부 축하공연에는 한마당 두드림 퓨전밴드와 장필대금연주, 노래하는 혜은스님 등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.